이번 시간은 페이지 353페이지 급수설비 파트 보도록 합니다 급수설비는 이것을 급수설비라고 합니다 물을 사용 목적에 알맞게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설비를 급수설비라고 해요 그러면 아파트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수조도 수조 물탱크도 필요하겠죠 배관도 필요할 것이고 양수 펌퍼도 필요할 것이고 위생기구 필요하겠죠 이걸 총칭해서 급수설비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353페이지 물의 경도 개념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물의 경도 물의 경도라는 것은 이걸 표현한 겁니다 물 속에는 많은 우리가 많이 녹아있죠 이러면서 그 대표는 마그네슘이든 칼슘, 철, 아연, 나트류룸 등등등 다양한 물질들이 물 속에 용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탄산, 칼슘으로 한산 표시한 거죠 물 속에 녹아있는 마그네슘이나 칼슘, 철, 아연, 알루미늄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들어있겠죠 이것을 탄산, 칼슘으로 한산 표시한 것이예요 탄산, 칼슘, CaCO3 탄산, 칼슘으로 한산 표시한 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걸 샀습니다 먹는 물을 갖다가 생수를 하나 조긋한 거 샀죠 500리틀 샀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깨알글씨로 그 안에다 표시해놨죠 뭐가 나트륨, 칼슘 이런 거 얼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양을 탄산, 칼슘으로 한산 표시한 게 물의 경도에요 그러면 이때 물의 경도 단위는 파스퍼밀리언 백만분의 1의 표시죠 이걸로 나타내면 되는데 이때 같은 단위로 나타낼 것이 자, 미리그람 퍼리떼에요 1리터당 몇 미리그람이 포함되었느냐 이것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보통 법령에는 이걸로 나타내야 됩니다 미리그람 퍼리떼로 나타내야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이다 이렇게 나타낼 때는 이 단위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ppm이 1ppm이 1미리그람 퍼리떼에요 그러면 백만이죠 100만 분의 1이죠 100만 분의 1이 바로 1ppm 그래서 1미리그람 퍼리떼 개념이 되는 겁니다 간략히 알아두시면 된다 그러면 이때 탄산, 칼슘 함유랑의 경도에 따로 분류했을 때 연수, 보통 소프트웨어에서 우리가 옛날 단물이라 배웠던 거죠 단물, 비노용해가 잘 된다 그래서 때가 잘 빠지는 물이 단물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지하수, 웅울물을 퍼가 쓰게 되면 이것은 경수죠? 경도가 높아요 그래서 비노용해가 잘 안됐잖아요 때가 잘 안빠집니다 그래서 물을 끓였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끓인 물은 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물이 연수입니다 쉽게 물을 끓이게 되면 일시적으로 그리고 이때 경도가 높은 물을 경수라 해요 그래서 이제 경수는 경도가 높은 물이죠 그래서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물속에 그렇기 때문에 비노용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서 이제 보일러용수나 세탁용수 이런 걸 쓰면 안 좋아요 그래서 보통 연수를 보일러용수나 세탁용수로 우리가 쓰게 된다는 거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스케일은 여기 물때를 스케일이라고 해요 자 이제 보통 물거리 되면 하얀 것이 위에 뜨죠 그것이 보일러 내면이나 이런 간대에 고착해서 이제 때가 되는데 그것을 보통 스케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점 간략히 봐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58페이지 정수법 나오죠 자 정수법은 물을 사용 목적에 알맞은 물로 만드는 방법이 정수법이죠 뭐 정수법에는 거기 침전법이죠 깔아앉히는 게 침전법이죠 그리고 여가는 거르는 것이고 자 폭기는 물을 공기 중에 뿜어주는 거예요 또는 그러게 하기 힘들 때는 물속에다 공기를 부르는 것도 폭기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 폭기는 왜 하게 되는가 하면 자 물속에 유해가스가 포함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용해성철은 여가에서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불용해성철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탄산제1철이나 여기 나오죠? 수산화제1철 등 제1철은 용해성철이기 때문에 여가에서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공기하고 접촉시켜서 불용해성철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가에서 걸을 수가 있어서 철성분을 제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폭기법을 보통 쓰게 됩니다 자 멸균은 물속에 미생물이 균이 서식하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것을 살균시키는 게 멸균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염소 CL2를 투입해서 상수사업본부에서 멸균을 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CL2 염소로 소독을 하기 때문에 잔류염소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물속에는 그러면 잔류염소가 있어야지만 미생물이 번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주는 거죠 그런데 잔류염소가 없게 되면 미생물이 균이 번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잔류염소가 있음으로써 이익이 큰 거예요 요새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뭐 합니까? 백신을 맞음으로써 이익이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잘못 맞아서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잔류염소가 있음으로써 이익이 큽니다 그러면 특히 어떤 사람들에게 잔류염소가 있으면 나쁜 거 하면 이런 폐쪽이나 천식 이런 거 가지고 있죠 기관이 이런 데 약하신 분들이 잔류염소에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되면 문제가 돼요 특히 목욕탕 같은 밀폐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오래 있으면 좀 나빠요 그것이 이제 단점이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멸균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수의 연합법은 경수를 연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히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경수를 연수로 만들 때 물을 끓이면 되는 거예요 물을 끓여서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면 끓임으로써 탄산석기를 침전시켜서 안 되기 오래되면 다시 원상태복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을 끓이면 일시적인 연수가 되는 겁니다 간략히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61페이지 보시면 필요급수압력 급수압력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자 이 이제 수전 쉽게 여러분들 뭐 수도꼭지라든지 뭐 있죠 샤워기 이런 걸 가동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급수압력을 필요로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는 샤워기가 한 번 나왔던 거예요 샤워기 필요급수압력 최저의 그래서 이제 샤워기의 경우는 기본 조건이 안 좋아지면 거기 0.07메가파스칼이라고 나오죠 0.07 그러면 0.07메가파스칼이니까 킬로파스칼로는 약 70킬로파스칼만큼의 수압이 필요하더라 이건 이 압력이 작동돼야지만 우리 그 기구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샤워기는 이것만큼의 압력이 필요한데 그러면 수두로 나타내면 곱하기 100을 하면 돼요 그러면 7미터 수두만큼 뭐 수두 또는 아쿠어 이렇게 써대고 예 수둑니다 7미터의 수전고 물의 높이가 필요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상층에 샤워기가 설치될 때는 샤워기 높이보다 물댕크의 높이가 7미터 이상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7미터 그러면 뭐 배관에 마찰 손실 이런 거 고려 안 하고 그거 없다 가정했을 때는 7미터만큼 높은데요 근데 배관에 흐르면서 마찰이 로스 생기죠 그것까지 고려해서 실제는 더 높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원래 샤워기가 작동하기 전에 샤워기로부터 이 압력만 제하고 마찰 손실 고려하니까 대략 한 10미터 정도 전후 정도의 물댕크 높이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62페이지 급수방식 개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수도직결식이라는 것은 이 수도직결 방식 자 수도직결식의 방식의 경우는 어떤 공급인가 하면 자 이 수도 본관의 수합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수도직결 방식은 수도 본관의 압력이에요 수도 본관의 압력으로 수합이죠 그래서 이 압력 수합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바로 수도직결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수도 본관의 압력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대규모의 건물은 쓸 수가 없는 거죠 얘는 그래서 소규모 건물의 채택에 쓰는 거예요 얘는 소규모 건물의 수도직결 방식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수도 본관의 압력으로 공급해 주는 방식이 수도직결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363페이지 고가 탱크 방식이 나오죠 자 이 고가 탱크 방식은 탱크가 수조예요 고가 수조 옥상의 물탱크에서 공급하는 방식이 바로 고가 탱크 방식 수도직결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고가 탱크 방식은 수도직결 방식과 차이점은 대규모 건물에 쓰는데 자 그러면 수도 본관에서 시상수도관에서 물이 들어오겠죠 물이 들어오면 얘는 지하 저수조에다가 물을 저장하는 거죠 지하 저수조에다가 물을 저장해요 물을 저장한 이 물을 양수 펌프로 펌핑에 올리는 거예요 옥상의 탱크에다가 공급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고가 탱크 바로 옥상의 수조죠 그래서 옥상의 탱크에다가 물을 공급을 해 줍니다 물을 공급을 해 주면 자 여기서 이제 급수관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척마다 이렇게 빼가지고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공급하죠 그래서 유일하게 하향 급수하는 방식 하향 공급하는 방식이 고가 탱크 방식 유일하게 얘만 하향이에요 하향 공급 방식 급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건 고가 탱크에요 쉽게 고가 옥상에다가 물 탱크 있죠 물 탱크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물을 받아 뒀다가 자유낙하 시켜서 공급하는 걸 고가 탱크 방식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이 고가 탱크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서 물 안 들어도 수도 본관에서 물 안 들어도 지하 물포를 고가 수조하고 여기 탱크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가 갔네요 전원이 차단돼서 비상 발전기도 가동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물 탱크 올라간 물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고가 탱크 방식 고가 수조 방식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고가 탱크가 하향 급수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 건물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 탱크가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얘가 수지로 의용 가능성이 제일 커요 이 특징은 그래서 이 고가 탱크는 수지로 의용 가능성이 제일 커요 가능성이 가장 커요 가능성이 큰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수조 청소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잔류염소를 측정했을 때 잔류염소가 측정이 되면 미생물균이 없겠죠 그런데 잔류염소를 측정했는데 잔류염소가 너무 낮아지거나 없어지죠 그러면 오염될 강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고가 탱크를 없애고 보통 저걸 쓰고 있죠 펌프 직송 방식 형태를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압력 탱크 방식은 이겁니다 보통 압력 탱크 방식은 이렇게 하죠 이겁니다 수도 본관에 물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수도 본관에서 물이 들어오면 일단은 지하 저수조의 저수조의 물을 갖다가 펌프로 밀폐된 압력 탱크에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 밀폐된 탱크가 압력 탱크예요 압력, 밀폐된 탱크의 수조, 탱크를 만들어서 여기에다 펌프로 물을 공급해주면 압력이 상승되겠죠 그럼 이 압력으로 상향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상향급수예요 상향, 하향 공급 방식, 하향 급수 방식을 쓰고 있는 게 유일하게 고가 탱크 방식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하향 급수, 하향 공급 방식이 되는 것이 고가 탱크만 유일하게 하향 공급 방식, 급수 방식을 채택에 쓰고 있습니다 그 점 봐두시고 그리고 366배의 탱크가 없는 부스터 방식이 나와요 이 탱크가 없는 부스터 방식을 펌퍼 직송 방식이라고 해요 펌퍼 직송 방식 이렇게 칭합니다 펌퍼 직송, 펌퍼로 직접 급수해주는 방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펌퍼 직송 방식의 경우는 얘는 저수조에 물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도 본관의 물이 지하 저수에 들어오면 이 지하 저수조의 물을 펌퍼로 부스터 펌퍼 직접 상향 급수해주는 거예요 펌퍼로 상향 공급하는 거예요 상향 급수하는 방식이 이것이 펌퍼 직송 방식이요 최근에 공급되는 아파트 단지는 이거예요 펌퍼 직송 방식 형태로 물이 공급되고 있다 보시면 가거 아파트는 거의 고가 탱크 방식이 많아요 빌딩 이런 것은 그런데 수질 오염 문제가 있으니까 최근에는 펌퍼 직송 방식 형태로 가요 특히 홈 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되다 보니까 여기 적합한 게 예잖아요 펌퍼 직송 방식 제어를 하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재 이 방식을 많이 쓰고 그래서 이 펌퍼 직송 방식이 주택 단지 쪽에 최근에 주택 단지에 펌퍼 직송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러면 36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종류 나오죠 정속 방식이 있고 변속 방식 정속 방식은 대수 제어 방식입니다 대수 제어 방식이 정속 방식이에요 정속 방식 그러면 펌퍼를 여러 대에 설치해서 급수량이 부하량이 되죠 부하 걸린 사용량이잖아요 물을 사용하면 그때는 부하량이 급수량이고 전기에서는 전기 수입량이 부하량 되겠죠 그러면 이때 부하량에 따라서 급수량이 많아지면 이때 펌퍼의 가동 대수가 많아지는 방식이에요 그 반면에 변속 방식이 있죠 변속 방식 이 변속 방식은 펌퍼를 여러 대에 설치해서 제어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회전수입니다 이거는 회전수 제어 방식이 변속 방식 개념입니다 변속 방식 그러면 펌퍼를 설치해서 펌퍼를 해전 속도 가지고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럼 저거와 같이 선풍기도 해전 속도에서 바람량이 달라지죠 같은지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약풍 이런 거 있잖아요 강풍 이런 거 있잖아요 바람량이 달라지죠 그것처럼 물도 똑같은 거예요 회전 속도가 달라지면 이 급수량이 달라지죠 그걸 조절해 주는 것이 바로 변속 방식 개념이 됩니다 간단히 일단은 구분 좀 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그 정도 일단은 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0페이지부터 펌퍼 개념이 나와요 최근에 펌퍼 쪽 부분 이런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제 펌퍼에서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먼저 기본적인 것만 먼저 볼게요 373페이지 펌퍼의 양정이나 양정 양정은 쉽게 물을 뿜어 올린 높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을 뿜어 올린 높이를 양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펌퍼가 이렇게 있을 때 펌퍼가 있을 때 이렇게 흡입관이 있겠죠 이것이 흡입관이고 흡입배관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 물이 이렇게 있다 가정합시다 여기가 수조의 물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 수면에서 펌퍼의 중심축까지 여기까지 뽑아 올리는 것 이것이 빨아 올리는 거죠 그래서 흡입양정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흡입양정 이것을 토출양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토출 양정은 내 빼는 붓는 높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실양정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실양정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무릎본 높이는 흡입양정하고 토출양정 두 개를 합한 겁니다 그럼 전 양정은 모든 걸 다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흡입양정, 토출, 마찰, 손실수도 이거 다 고려하고 혹시나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속도수도나 이런 게 별도로 주어진 속도, 압력수도 이런 게 주어진 그것도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설계할 때 그런데 기본적으로 실양정은 빨아 올리는 흡입양정하고 내뱉은 토출양정의 합이 실양정 개념이 된다는 거 간략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펌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기에서 기본 들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 거기 보시면 급수배관, 시공상, G상에서 배관에 9배 나오죠 9배는 바로 물매, 경사, 기울기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 건축 구조에서는 물매라는 용어를 쓴다고 했죠 그리고 건축 설비 쪽은 이 경사 두는 것을 보통 9배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 9배, 9배는 여기서 경사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우리가 그런 부분 좀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377페이지에 숙격작용 워터해머가 나옵니다 워터해머 자, 보통 물은 여러 가지 수도꼭지를 열게 되면 물의 유속의 흐름에 의해서 자, 어디가 오겠죠? 그런데 이걸 급정지시키게 되면 충격압이 생겨요 물이 와서 탁 치니까 탕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수압에서 급격한 압력이 압력파가 발생해서 충격압이 생기는데 그것을 워터해머 습격작용이라고 해요 그러면 유속의 흐름을 급정지했을 때입니다 흐름을 급정지했을 때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이런 수전이나 이런 것이 물이 탁탁 끊지잖아요 센서에서 물이 나와도 탁 아니면 세정 밸브 사용해도 물이 일정 시간 착 나와도 탁 끊지죠 그렇기 때문에 와서 콱 때리는 것이 바로 워터해머 습격작용이에요 습격작용 그런데 옛날에는 수동식 밸브 같이 이렇게 돌려서 열고 돌려서 잠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습격작용이 잘 안 생겼는데 최근에 뭐 이렇게 들거나 아니면 센서 넣으면 물이 나왔다가 탁 닦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급격한 조작으로 인해서 바로 워터해머 습격작용이 보통 생기고 있는 거예요 습격작용은 유속의 흐름을 급정지해서 압력 파가에서 우리가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는 것을 습격작용 워터해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간략히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봐 두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페이지 386페이지 급탕 나오죠 자 급탕은 뜨거운 물을 공급해 주는 게 무엇이다 급탕이죠 뜨거운 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냉수만 가지고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뭐 목욕이나 이런 거 할 때 자 우리 뭐 뜨거운 물 써보면 계속 뜨거운 물 써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 급탕은 뜨거운 물을 공급해 주는 급탕 관련 설비가 바로 급탕 설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급탕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는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파트가 여기에요 설비 쪽에서 계산 문제 가장 많이 낸 데가 급탕 설비 쪽이에요 의외로 여기서 많이 출제가 되고 싶네 그러면 뜨거운 물을 공급해 주는 설비가 급탕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급탕을 할 때 뭐 개별로 우리가 쓸 수도 있는 거고 맞죠? 개별식과 중앙식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중앙난방하면 중앙급탕이 되는 거죠 그럼 기본적 개념상인 거죠 여러분들이 중앙급탕은 24시간 풀로 공급을 해 주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개별식일 때 각자 되어 쓰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별 난방하면 보일러가 개별적으로 뜨거운 물 공급해 주고 있는 거에요 그럼 사용 안 하면 가동 안 하다가 사용할 때 데워서 공급해 주는 거에요 그런데 중앙급탕의 경우는 24시간 뜨거운 물을 만들어서 돌려 줘야 돼요 그것이 중앙급탕입니다 그럼 중앙식 하게 되면요 문제가 열 손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에요 24시간 돌려야 되니까 그러면 복관식 순환식 배관해서 계속 물을 돌리고 있는데 누가 빼 쓰는 거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계속 순환을 안 시키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사람마다 쓰는 시간이 다 털릴 거 아닙니까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씻는 분도 있어 거고 맞죠? 학생들은 아침 학교 가기 등교하기 전에 씻고 가야 되죠 그때 씻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밤새고 낮에 씻는 분도 있을 거고 다양합니다 그렇게 24시간 계속 돌려 주고 있는 거에요 맞죠? 그렇게 배관에 열 손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중앙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많이 공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규모 근무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물을 데워 써야 되는데 보통 급탕의 순환 원리가 이겁니다 펌퍼로 공급 압력을 맞춰 주지는 않습니다 펌퍼는 뜨거운 물을 못 뽑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탱크를 위에다가 옥상의 높은 곳에 설치해서 그 압력 수압으로 뜨거운 물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압력 그래서 그걸 펌창땡크를 할게요 그 압력으로 물을 돌리고 순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가 됐을 때 우리가 볼로에서 물을 직접 가해서 볼로가 압력을 받으면 볼로가 터져 버립니다 그래서 밀폐땡크를 저탕조의 밀폐땡크를 만들어서 그 저탕조로 압력 용기로 만들어서 그 압력을 가해 가지고 그것을 데워가 공급하는 방식의 간접 가열식 형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시험에 직접 가열식과 간접 가열식을 다룬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급탕 뜨거운 물을 공급을 하다 보니까 뜨거운 물을 데워야 되죠? 그러면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죠 가스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이에 대한 한번 꼴로 나옵니다 그러면 앞전 안 나왔으니까 이번 시험에는 대비하면 되겠죠 앞쪽은 조명 쪽을 내죠 조명은 전기 쪽이 KC 규정을 앞전에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국전기설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겠죠 25회부터 적용하다 보니까 조명의 설계 순서에서 계산 문제 내야 되니까 그거 낸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쪽 급탕 쪽에서 계산 문제 나오겠네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은 이제 계산 이런 부분을 좀 다루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저 계산 문제 좀 싫어하면 어렵게 느낄 수 있죠 그런 것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입문 과정에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합니다 뭐 이걸 다 입문 과정이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 정도만 하고 이제 입문 과정은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다음 과정에서는 책 앞에서부터 세부적으로 정확히 들어갑니다 어떤 유형으로 출제되었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정해 드리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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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